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김청민입니다. 기초는 관찰이지, 기간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소재에서 관찰할 소재는 멀티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관찰할 소재는 멀티탭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생각으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관찰하기, 역할로 관찰하기 잘 보고 계시나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두 번째 영상까지 볼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첫 번째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지 생각으로 관찰하는 게 뭐냐, 느낌으로 관찰하는 게 뭐냐, 역할로 관찰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멀티탭에 대한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탭, 이번에 실기데이에서 멀티탭이 나왔었죠? 멀티탭들에 대한 종류를 보면은 쉽게 그냥 생각하고 보면은 흰색이다, 구멍이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원기둥이다, 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 아니면 뭐 육면체다, 형태나 질감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항상 역할로 관찰하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보시면 멀티탭 종류들은 이렇게 꽂을 수가 있죠. 꽂고, 따지고.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선 자체에 대한 종류를, 개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꽂아서 쓰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X, Y, Z축으로만 주제부 조형을 꾸미고 공간감을 주기 위한 X, Y, Z축으로 서로 다른 방향성에 대한 것들만 보여주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역할, 멀티탭은 꽂는다 라는 거. 보시면은 이게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건대, 은상 받은 그림인데요. 보면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이렇게 꽂고 있는,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에 대한 특징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기간지, 기초는 관찰이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걸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네, 잘 그리는 거? 그냥 얘를 형태를 틀리지 않고 그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단, 이건 교사님들이 얘기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뭐, 음대생들이 피아노를 쳐서 시험을 봤을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가지고 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도가 어딨지? 레가 어딨지? 이러고 나서 입시 시험을 치러 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미술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단순하게 잘 그리고 똑같은 타원의 형태를, 육면체의 형태를 틀리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기본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표현을 하고 뽑힐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소재를 어떻게 관찰해서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합격의 여부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이번 영상 멀티탭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원하시는 소재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소재들에 대한 특징은 느낌으로 관찰하는 방식이 쉬운지 생각해서 관찰하는 방식이 쉬운지 역할로 관찰해서 보여주는 게 쉬운지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